이문열 선생의 경고는 두 번 다뤘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문열 소설가의 경고는 한국사회는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경고를 하는 세대가 이렇게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월간 조선에 실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제가 두 번 소개했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거기서 인터뷰 중에서 핵심 내용은 한 번 정도 더 제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고 제가 여러분들 완전히 이문열 선생과 연배가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지만 제가 갖고 있는 한국사회에 대한 그런 우려 걱정 이분과 너무나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자유의 상실이 가져오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소위 선거 부정 문제도 큰 그림에서 보면 한국사회의 자유의 상실과 소위 좌경화와 집단주의화를 향한 큰 그림 속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선택한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입니다 그 큰 그림을 속에서 저는 한국의 선거 문제를 보는 거죠 선거 사기 문제를 그런데 이문열 선생은 선거 문제에 대한 일체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는 우려는 제가 너무나 통절하게 이런 동의를 하기 때문에 보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갑을 치룰 거라고 봅니다 한국사회가 그런데 언어가 상한 것 말고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전체주의화가 문제가 된 겁니다 집단주의화입니다 우리 사회는 부지불식간에 전체주의로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거의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제가 2037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비교적 집단화가 덜 된 동네인데도 동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방송이 나옵니다 분여회에서 숙주나무를 길렀으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받아 쌀타 왔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돈 안 내고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다 정부 돈으로 하는 일이겠지만 누가 어떻게 길러서 왜 나누어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는 노인회관 방은 무조건 시원하게 아마 온도도 어떤 기준보다도 2, 3도 낮출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노인들이 와서 쉬고 힘려가는 방들이 생긴 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하여튼 공동식사가 많아지고 공동행사도 늘어났습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먹거려 놨으니 와서 드시라 하고 효도관광도 안 내하고 공동식사가 무서운 겁니다 주민자치법인가 아무튼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관으로부터 자유로운 민간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크게 변한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나아간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비용이 너무나 클 것으로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선거 사기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문열 선생의 경고는 이런 경고는 이런 세대가 가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깨인 사람들은 그 시골에 살면서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7년간 이천에 살았으니까 이천 사회가 바뀌어가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바뀌어가는 것을 본인이 처절하게 체험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르면 그냥 땡인데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사유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힘들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 핵심 내용입니다 배급제의 시범적 실시일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제일 미칠 것 같은 건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동의한 것으로 관이나 민이나 이해하고 일상생활이 그냥 집단주의로 흘러가는 겁니다 중앙에서만 느끼지 못할 뿐이지 지방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서 동원하는 즉 사람과 다른 의견을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숨통이 막히겠죠 이문열 선생은 숨통이 막히는 사회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반동 동무 반동이요 반동이란 말이 나올지를 모릅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런 역사관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갑내기로 제가 대통령을 보게 되면 이런 소위 본인에게 주어진 그런 역사적 소명 나라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전혀 역사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검사로서 충실하게 나쁜 놈들 때려잡고 필요하면 뭡니까 좋은 놈도 나쁜 놈들 때려잡는 일을 많이 해온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이 전혀 없는 겁니다 고민이 있으면 지금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거대한 악을 묵인하고 그냥 입을 다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본인 앞날도 그렇게 편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면 없는 제도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작용화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편편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문열 선생님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던 대한민국은 어디에도 없고 이미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우파라고 하지만 사실상 제가 우파가 되기에는 좀 나쁜 조건이잖아요 아버지가 월부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는 엄마 배 속에서부터 옥살이하며 싸웠으니 나중에 커서 열렬한 투사로 자라라며 지어준 이름이 이름입니다 이런 저도 이런 저도 어섯살 정도로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도 대한민국이 어섯살 정도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안 보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공병호는 그렇게 봅니다 공병호는 이문열 선생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봅니다 이런 저도 어섯살 정도로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변해가고 있는 과정 중에 그 동네의 사람들이 확보한 유력한 여러분들 도구자 강력한 도구가 바로 선거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걸 그들은 확보했고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리를 지방선거도 그냥 그들 방식대로 조작한 겁니다 대통령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슨 약점이 잡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죠 이문열 선생의 역사관을 보시고 동의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 번 더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저도 어섯살 정도로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답답하기는 해도 답답한 이유는 과단성이 발휘되는 시기가 좀 늦기 때문입니다 물렁물렁한 거죠 허물허물한 거고 시차가 있어요 지지했던 사람으로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잔매에 넘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찮아해 보이는 데 누적되면 타격이 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잡아 보려고 고함을 칠 때 저쪽에 그만두면 도움이 되는데 이쪽에서 소리 지르는데 상대가 도망가며 계속 돌아오고 마땡하면 그냥 싸움같이 보입니다 하여튼 테크닉은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떤 계기가 왔을 때 잘못된 일의 뿌리를 뽑는다는 심정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거짓 선동에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거사기는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악입니다 이것을 덮고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타협 정도가 아니고 공범이 되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계기가 왔을 때 잘못된 일의 뿌리를 뽑는다는 심정으로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문열 선생의 주문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성정이나 품성 문제도 있겠지만 아니면 무슨 약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시식올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시극히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뒤로 미룰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타협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문열 선생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못된 일의 뿌리를 뽑는다는 심정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는 결단을 못할 겁니다 시민들 가운데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처음을 보면 다 끝을 보이는 거죠 세상사가 그는 결단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악과 악을 뿌리 뽑는 일에 결단하기는 커녕 그것과 타협하고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는 데 부역을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으로 자격이 전혀 없는 거죠 그거는 안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거대한 악을 단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이문열 선생의 뼈아픈 경고는 참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읽고 난 다음에 참 정신을 차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읽고 읽고 또 읽어도 이분이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참 가슴에 절절히 와 닿는 거죠 큰 악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악이죠 이 악을 묻고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이런 거대한 악을 보고 어떻게 여러분들 재임기간을 무난하게 넘기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바란다면 그것은 참 인생을 제대로 살아온 사람이 아닌 거죠 아니면 오실로静연을 불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 debris 들으면 있어요